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저 아름다운 가죽을 지닌 여우나 표범이 비푼 숲속에 살면서 바위굴에 엎드려 있는 것은 고요함을 택하기 때문이오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숨어 있는 것은 경계하기 때문이며 군주림에 시달려도 인가에서 떨어진 강호에서 먹이를 구함은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금물이나 덫에 걸림을 면치 못함이 어찌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이겠는가 오로지 그 가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일생의 계책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책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책은 새벽력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력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이 없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의미는 신이 원하시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 볼 때다 소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써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를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수줍어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랑은 늙는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하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세속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머리가 희게 쇄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쓰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시간이다 학문이란 짧은 시간에 수백천년의 인류의 경험을 받는 것에 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다르다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앞이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줄 것이다 삶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잠시 멈춰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병독이 완전히 내 몸에 옮았을 경우가 흔히 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한 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발분하면 열중에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30분이라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키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너무 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너무 늙어도 그러하다 요령이 좋은 인간과 현명한 인간의 차이는 요령이 좋은 사나이는 현명한 인간이었더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나갈 사람을 말한다 조심하라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동료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의 형제들도 여기에 있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당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부시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 달팽이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냐 죽음에 대한 조심성이 죽음을 무섭게 하고 죽음의 접근을 촉진한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이든 사람은 한 살 줄어든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맡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님으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편지를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썼다 왜냐하면 그것을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붕을 허술하게 이어서 비가 오면 바로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탐욕은 끝내 마음을 침범하나니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형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려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제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한 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무의를 생활태도로 하고 일 없는 것을 일로 하며 맛 없는 것을 맛으로 한다 작은 것은 크게 하고 적은 것은 많게 하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어려워지기 전에 손을 쓰고 큰일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일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결코 큰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이리하여 큰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대체로 쉽게 하는 승낙은 믿기가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쉬운 일도 조심하여 다루고 이리하여 조금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단 한편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으나 얻은 것을 실행해야 비로소 자기가 터득한 학문이라 할 수가 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장 아름다운 특권 중에 하나는 늙어서 존경받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속에 미치광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시간은 슬픔과 다툼도 가라앉힌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안 된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렵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의 참된 가치를 알라 그것을 붙잡아라 억류하라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라 게을리하지 말며 해이해지지 말며 우물거리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승자의 하루는 스무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무세 시간 밖에 안 된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친만이 안다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과 같다 벼와 같은 곡식이면 나라의 좋은 양식이고 세상의 큰 보배이다 쑥과 같은 풀이면 박가는 이가 싫어하고 김매는 이가 귀찮아한다 만약 배우지 않으면 뒷날의 담을 마주한 듯 답답할 것이니 이유쳐도 그때는 이미 늙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지금 천하의 군자된 선비로서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바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교활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렵고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남을 등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편이 낫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전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켜감으로써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평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숙하게 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아무리 진실한 것이 좋아도 모두가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 더욱 조심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의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저 아름다운 가죽을 지닌 여우나 표범이 비푼 숲속에 살면서 바위굴에 엎드려 있는 것은 고요함을 택하기 때문이요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숨어 있는 것은 경계하기 때문이며 군주림에 시달려도 인가에서 떨어진 강호에서 먹이를 구함은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금물이나 덫에 걸림을 면치 못함이 어찌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이겠는가 오로지 그 가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 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일생의 계책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책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책은 새벽력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력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이 없다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의미는 신이 원하시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 볼 때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부를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를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수줍어 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늙은이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술을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랑은 늙는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하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세속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남자는 느끼는 만큼 늙고 여자는 보이는 만큼 늙는다 머리가 희게 쇄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쓰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시간이다 학문이란 짧은 시간에 수백천년의 인류의 경험을 받는 것에 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다르다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앞이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줄 것이다 시간 시간의 충실 그것이 행복이다 삶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잠시 멈춰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병독이 완전히 내 몸에 옮았을 경우가 흔히 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한 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발분하면 열중에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30분이라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키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너무 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너무 늙어도 그러하다 요령이 요령이 인간과 현명한 인간의 차이는 요령이 좋은 사나이는 현명한 인간 이었더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나갈 사람을 말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동료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의 형제들도 여기에 있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 받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 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 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에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원은 사살 없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부시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 달팽이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냐 죽음에 대한 조심성이 죽음을 무섭게 하고 죽음의 접근을 촉진한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한 살 줄어든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며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며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오니 재산은 인연으로 맡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님으로 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편지를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썼다 왜냐하면 그것을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붕을 허술하게 이어서 비가 오면 바로 새듯이 마음을 조심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탐욕은 끝내 마음을 침범하나니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틀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형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려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제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한 번 잘못한 실험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만물을 쓰러지게 한다 만물은 시간의 힘 아래 서서히 나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다 무의를 생활태도로 하고 일 없는 것을 일로 하며 맛 없는 것을 맛으로 한다 작은 것은 크게 하고 적은 것은 많게 하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어려워지기 전에 손을 쓰고 큰 일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이리하여 큰 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대체로 쉽게 하는 승낙은 믿기가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의의 성인은 쉬운 일도 조심하여 다루고 이리하여 조금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단 한편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으나 얻은 것을 실행해야 비로소 자기가 터득한 학문이라 할 수가 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장 아름다운 특권 중에 하나는 늙어서 존경받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속에 미치광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시간은 슬픔과 다툼도 가라앉힌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안 된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렵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의 참된 가치를 알라 그것을 붙잡아라 억류하라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라 게을리하지 말며 해이해지지 말며 우물거리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승자의 하루는 스무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무세 시간 밖에 안 된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친만이 안다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과 같다 벼와 같은 곡식이면 나라의 좋은 양식이고 세상의 큰 보배이다 쑥과 같은 풀이면 박가는 이가 싫어하고 김매는 이가 귀찮아한다 만약 배우지 않으면 뒷날의 담을 마주한 듯 답답할 것이니 이유쳐도 그때는 이미 늙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시간은 진리의 아버지이다 지금 천하의 군자된 선비로서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인여기지 않으며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바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교활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렵고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남을 등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편이 낫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전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켜감으로써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평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숙하게 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아무리 진실한 것이 좋아도 모두가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 더욱 조심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터링 엽 co-t Tall 시청해 주셔서 את 심영 혹은